기프티콘을 팔아서 돈을 벌 뿐만이 아니라 캐시워크랑 캐시 슬라이드도 벌이 가라 하는 용돈벌이가 가능하다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당장 내가 해야지! 여러분도 해야죠! 안녕하세요. 욜로짠순이 장빨리입니다. 지난번에 팔라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 사용해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라고 어플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어플을 활용해서 자잘하게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모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공짜로 받는 기프티콘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인간적으로 친구들한테 받는 건 건드리지 맙시다. 욜로짠순이는 친구들한테 받는 걸 제외하더라도 카드회사 아니면 회사 이런 등등에서 기프티콘을 되게 자주 받아요. 이 받은 기프티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되는 거죠? 기프티콘은 이벤트 경품 같은 걸로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받은 기프티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눈앞에 피자가, 치킨이 막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또 보통 회사나 이벤트 회사, 카드 회사 이런 데서 주는 기프티콘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기프티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기프티콘 구매 어플을 이용해서 임박한 기프티콘을 재판매해서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기프티콘이라면 이렇게 재판매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겠죠? 실제로 모든 구매자 이코르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팔라고 어플의 구조 때문인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기프티콘을 팔고 있으시고 최대 20% 정도의 할인가로 가격대만 잘 맞춰서 팔면 일주일 이내로 다 판매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너무 비싼 가격에 팔면 영영 안 팔리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판매한 금액의 경우 월 3회 무료 출금이 가능한데요. 저보다 짠순위 레벨이 높으신 경우에는 무조건 계좌이체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세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플 내에 모아놨다가 잔잔바리로 커피를 마시거나 치킨을 먹거나 이렇게 해야 할 때 현금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보다 무료로 기프티콘을 뿌리는 업체나 기업체들이나 이벤트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이벤트 당첨도 되게 많이 자주 되거든요. 이럴 때마다 맨날 그거를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살만 찌고 그러니까 알토랑 같이 이것들을 다 모으면 생각보다 쏠쏠한 부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라고 어플을 활용한 돈 버는 방법은 바로 어플 내에 있는 무료 충전소를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무료 충전소를 활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미션들을 수행한 후에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플 안에는 이름이 팔란 양이랑 팔지 멍이라고 되게 귀엽게 되어 있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되게 어느 앱테크나 다르지 않은 그런 미션 수행하면 포인트 받는 구조라서 벌써 엥? 이게 팁이야? 하면서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면서 이거 동영상 X 누르시려는 여러분 잠시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지구상에 수많은 앱테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미션형 앱테크의 경우 어때요? 포인트 현금화 비율이 굉장히 창렬하지 않습니까? 컵라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사벌 원가가 1,050원, 1,100원 막 이 정도인데 앱넷 캐시 비율로 한산하면 얼마예요? 2,300 캐시 이런 비율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가다를 엄청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이 앱테크 포인트에 쌓이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팔라고 해서 제공하는 무료 충전소는 그 현금화 비율이 완전 혜자예요. 개혜자.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닌 게 여기서 주는 캐시들은 구독하면 88 캐시 신청하면 100 캐시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렇게 모은 캐시들은 원화랑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이나 팔라고의 500 캐시나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모은 캐시들은 바로 팔라고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팔라고에서 판매하는 기프티콘들도 약 20%나 할인된 금액이다 보니 사실상 현존하는 돈 버는 앱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앱테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이 메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는 인류에 가득한 그래서 저는 이 팔라고 어플을 알고 나서 미션형 앱테크는 전부 이곳에서 하게 됐고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자잘하게 직장인 부수입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장블리의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욜로 짠순이 장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